안녕하세요. 5뮤직앤댄스 아카데미에서 K-POP을 맡고 있는 김재은입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. 오늘은 상큼하고 여름여름하게 돌아온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 더 웨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. 그럼 지금 시작해볼까요? 오른쪽 다리부터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한 번 더 뒤로 하나 둘 셋 넷 왼발 뒤로 놓으면서 나오고 하나 둘 셋 손 위로 하나 둘 셋 넷 오른쪽부터 하나 둘 위로 하나 둘 웨이그 한 번 더 하나 둘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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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어떠셨나요? 함께 배워보고 싶지 않으신가요? K-POP의 매력에 빠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주세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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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